한국의 대 중앙 락밴드 한국의 대 중앙 락밴드 웨인부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강유진이라고 합니다. You are the youth gone out! 다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 게 있는데요. 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헤드베잉입니다. 먼저 1단계, 가세를 잡으시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, 크게 위아래로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3단계, 마지막에 허리를 굽히고 사정없이 머리를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꼭 본선에서 우리 만나서 함께 머리를 흔들도록 해보죠. We are rock!